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계 1개 제품에서 폐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폐류독소 기준치인 kg당 0.8mg을 초과한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폐류독소의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폐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폐류를 직접 채취해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